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정없이 푹 빠져드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3권을 소개할 건데요. 모두 스릴러물입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낙원은 창백한 손으로라는 책이에요. 줄거리부터 바로 소개할게요. 강원도 선양이라는 곳의 한 종합병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식물인간이었고 심지어 내일 연명치료도 중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인 오늘 자상을 입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의문 많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연우와 상혁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 시각 한편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차도진은 의문의 남성에게서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지금 선양에서 체포된 용의자를 변호하고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 15년 전에 사건을 유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도진도 선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대체 그곳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며 15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먼저 이 책 낙원은 창백한 손으로 일단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이 책은 이제 챕터가 인물의 시점별로 나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의 그 사건이 처음에는 단순한 살인사건인 줄 알았는데 근데 15년 전에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현재와 15년 전에 두 개의 큰 이야기 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저항 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관계가 촘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상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독자는 계속 의심하고 검증하면서 바쁜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15년 전에 그 과거의 사건이 서로 이제 실마리가 조금씩 연결되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집중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서부터는 어떤 범인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스포가 될까봐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리고 이 작품은 뭔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도 될 만큼 되게 인물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갈등 관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장면도 되게 구체적이고 묘사가 잘 되어서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읽었고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속도감 있게 몰입감 좋은 책을 찾고 계시다면 이 책 낙원은 창백한 손으로 정말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책으로는 대리운전입니다. 이 책도 바로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도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와 월세 등 생활비가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는데 그건 바로 청각장애인 대리운전 회사였습니다. 기사들의 휴무 등 업무가 빌 때만 한 번씩 대타를 뛰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도윤은 청각장애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서 찝찝했지만 짭짤한 수입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연애 때와 같이 청각장애인인 척 연기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렁크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잘못 들었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쿵! 쿵! 게다가 살려달라는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긴장한 도윤은 이 차를 목적지까지 빨리 갖다 놓고 무조건 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차 주인이 갑자기 말을 건네는데요. 너 들리는구나? 하고 말이죠. 네 이 책 대리운전은 안전가옥의 노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인데요. 노크는 단독으로 소설 단행본을 출간해 본 적이 없는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였고 또 그를 심사하여서 최종적으로 여덟 명의 신진 작가님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날의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 단행본이겠고요. 또 이게 길이는 짧지만 그만큼 전개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몰입감이 되게 좋았어요. 짜임새 있게 구성이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익숙한 약간의 스릴러 클리셰가 조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선하고 분명한 몰입 포인트는 있어요. 일단 소재가 저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그 수상한 손님과 단둘이 차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무서웠고 그리고 도윤과 손님 서로에게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는 어떤 심리전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게 조용한 차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과연 도윤은 이 상황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또 손님의 정체는 뭔지 트렁크에는 왜 사람이 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에 저항 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블라인드 멜로디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책과 비슷하게 시각장애인인 척을 하는 피아니스트가 한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후속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이야기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인데 근데 그 진행이 조금 되게 스릴릿거나 무섭거나 딥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반면에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두 주인공이 한 공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더 쫀득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막한 폭발입니다. 이 책 제목에 두 상반된 단어가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일단 줄거리부터 바로 소개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던 엄마에게서 오랜만에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주인공 진원은 엄마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저 엄마이기 때문에 묵묵히 약속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돈 얘기를 꺼내기에 진원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카페가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였던 것이죠.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어떤 학생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선호라는 학생이 진원에게 묘한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그 카페에서는 사실 LPG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창고에서 터져버린 LPG 가스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진원은 선호와 함께 그날의 폭발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형사나 탐정 같은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사건을 파헤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발품을 팔기도 하고 인맹을 동원한다거나 아무튼 우당탕탕 추리를 하게 됩니다. 독자도 이제 사건을 전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한테 좀 더 쉽게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LPG 가스통 뿐만 아니라 다른 좀 수상한 어떤 흔적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마치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와 같은 그런 전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 속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의 정체를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포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항 없이 빠져들어가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 몇 명이 좀 만화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재미 포인트가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앞선 두 작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항 없이 빠져드는 머릿감 좋은 소설 3권을 소개해봤는데요. 저는 뭔가 셋 다 좀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면을 상상하기 쉽게 잘 묘사하기도 했고 각각의 사건의 소재도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소개했던 이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화화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빨리 제작되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탄탄한 스토리에 흥미로운 스릴러 소설을 찾고 계시다면 이렇게 세 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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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